동작 주민 여러분, 강남 4구 인류동작을 만들겠다는 나경원, 이제 그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의 효과가 사당로 4차 구간을 확장해서 숭실대 입구역까지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서리풀 터널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의 연장 7호선과 2호선을 연결을 통해서 더 확실한 서리풀 터널의 효과가 사당로까지 오는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당로 교통체증 문제, 저는 4년 전부터 서울시장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나섰습니다. 과천에서 4당, 4당에서 2수까지 복합 터널 2개에 대한 KDR 타당성 조사가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복합 터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사통팔달하는 4당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경제의 동작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동작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당 1동에 한전이 드디어 랜드마크 건물 20층을 올립니다. 그것을 기화로 상업 지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남성역 역세권 개발은 물론 그동안 모든 규제로 인해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부분 4종 세트, 도시 재개발 4종 세트를 통해서 원주민이 입주하고 용적률이 확대하고 공공 부담이 완화되는 그러한 도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숭실대 입구역에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해오던 고등학교 유치를 마무리하고 미니 명문여고의 신설을 비롯한 학원가의 유치를 통해서 교육 동작 만들겠습니다. 그 밖의 한계 행정동, 한계 생활 인프라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문화, 체육 그리고 복지 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